수고했어 네 응 이쁘다 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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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정지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무슨 소리날 것 같아 배우? 배우? 쪼블랭 말고 배우가 그렇지 굿래시 클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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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소리된거냐면 여까지 소리냈지 그럼 얘 남았네 얜 뭘까 캘 좋고 칼 좋고 근데 얘가 센소리 냈거든 얘도 센소리 얘도 대표소리 첫번째 대표소리됐고 얘는 힘이 남아 돌까 힘이 빠졌을까 그렇지 힘이 빠졌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칼 그렇지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클래시컬 그렇습니까 클래시컬 영어는 우리가 해리가 가만히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소리를 여러개가 여러가지 애들이 얘였어 그치 얘 에 에 아 어 이 어 그렇죠 그러면 얘들은 만약에 이런 글자들이 한 단어속에 여러개가 나오면 여러개가 나오면 얘들은 세게 소리 내는 애들은 힘 센 부분 있지 힘 세게 소리 내는 부분들은 대표소리를 내 대표소리 그러면 이 부분에 힘 세게 대표소리를 내버리면 나머지 애들은 다 힘 빠지는 소리가 다 되버려 그러니까 C가 크 됐고 L이 을 됐고 A가 에 됐어 첫번째 대표소리 클래시 클래시 그 다음에 SSI가 또 뭐랬냐면 C 됐어 클래시 이거까지 힘을 너무 많이 썼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힘이 빠져갖고 CALL 그래서 앞에서 뭐가 됐다 클래시 클래시컬 클래시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펠링이 안 외워져서 선생님은 클래시컬 이라고 외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 깐 앗 우리 언니가 어디있었어 우리 남자였어 우리 남자였데 우리 남자였데 이 남자였데 이 남자였데 이 남자였데 이 남자였데 이 남자였데 그렇지 클래시 뭐라고요 클래시 그러면 A가 첫번째 대표소리 됐다 N 우리 그렇지 그러면 C는 S랑 크가 있는데 여기선 뭐가 됐다 S G는 얘는 d. 옆까지 소리가 glans. 얘는 glans. 얘는 뭐가 될까? 얘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는 당연히 힘이 빠졌을 거에요. 여기에 힘을 세게 하기 때문에. 오케이 좋았어. 자 근데 이걸 나눠서 생각하면 여기에 소리 안나는 생각이 든 거지. 선생님이 얼굴 찢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심심하니까 여기 여기 건너갔겠지 아무 소리 안내니까. 선생님 이거 맞아요. 제가 잘못해서 찍으려다가 쌤을 찍었거든요. 근데 구민주가 나왔어요. 구민주가 아니라. 아이고. 그래서 옆까지 소리가 뭐가 됐다. 플레이. 그 A가 내 이름을 불러줘. A. C는 S. 옆까지 소리가 플레이스. 그 다음에 얘는 힘 빠졌어. 여기서 A 소리 내버렸지. 내 이름을 불러줘 하면서 힘 세게 써버렸던 거에요. 그럼 원래 E가 이불이 원래 뭔데? 그렇지. E가 온데 힘 빠졌으니까 이건 뭐 됐고. O 됐고. M은 M. N은 N. T는. 그럼 이건 뭐가 됐다? 저기요.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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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더? 왓 더 나왓. 왓 더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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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A 남께. 플레이스. 왓 더 포크. 왓 더 포크. 왓 더 포크. 딱 맞게. 이쁘다. 딱 맞게. 아니요. 따라서 함LEG는 김민주한테. Fall 가졌다. 왓 더 포크. 그쵸 건너 건너 집에 가서 니 이름 뭐냐 그랬을때 A 됐으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BLAME A가 M 다 같으니까 뭐가 됐어? BLAME H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여기 조금 어렵는데 거짓말 왜이렇게 떼치냐? 어 그거 직신이냐? 얘는 소리나기 힘든게 하나씩 뭐 있어 얘가 이 소리때문에 소리내기 힘들어서 아예 없애버렸어 일단 어떤 소리나 어떤 틀리나니까? 그치 플레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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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플레드지 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해버렸냐면 플레드지 오케이 플레드지 하기가 힘들어 이것 때문에 걸거치는거야 걸거친다는 사투리 알죠? 걸리적거린다고 그래서 플레드지 하는 대신에 뭐 해버렸다? 플레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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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이 디지라는게 있는데 디지는 디가 디졌어요 디가 소리 안나요 알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한 표정 짓지말고요 디지는 못했다 그냥 쥐 그랬습니까? 플레드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맞아 맞아 넌 미래가 없어 그 있으면 죽었어 그 때문에 너를 표현해 플레이스 어 그것도 좋고 저기요 아저씨 네 아저씨 거꾸로 매달아 놓을까요? 네 너무 재밌겠다 자 이 애는 뭐나 묻는다 했지 여기 천장을 봐야되 그렇지 앤아 괜찮아요 그렇지 애는 이가 잘 기억하고 있네 그럼 여기서 애는 이 됐어 그럼 다 합쳐서 뭐가 될까? 여기 그렇지 플리즈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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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닝 그렇지 플래닝 플래닝 여과의 소리가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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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I가 뭐 됐고 E 됐고 플랜이 됐고 NG가 뭐 했다 응 이가 다 합치니까 뭐 했다 플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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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뭐 나 못 되는데 E랑 그렇지 여기 애는 미리 가르쳐줄게 E가 N 했어 그럼 여과의 소리가 플래닝 그 다음에 애의 힘 빠졌어 오케이 그러면 어댔지 다 합쳐서 뭐가 될까 플래닝 플랜 플래닝 아저씨 플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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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Pleas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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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옆에가 너무 시끄러워요. Pleasant. 니가 더 시끄러워. Pleasant. Pleasant. 오케이. S 소리가 Z 됐습니다. Z. S가 엄마야? S가 Z가 돼. S나 Z가 돼. S는 Z. 그래서 Pleas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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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엄마야? 얘는 왜 나와있지? 엄마야? 아는 카드 아닌데? 아는 카드 어떻게 없애지?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Clapping. 클래핑. 이게 클래핑이야.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패드하고.